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장면가 장세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 중반 운보다 만료는 좋은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년에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쓰러져도 일어설 수 있지만 만년에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기도 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사주를 보면 만년이 가난한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어떤 사주이며 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은 만년이 가난한 사주와 만년은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주 구조를 살필 때 타고난 사주 원극은 채, 즉 몸이라고 보고요. 태어난 후에 맞게 되는 대우는 용이라 하여 몸이 받아들이고 부딪히게 되는 바람이나 햇살, 그리고 비와 구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를 판가능하는 기호가 됩니다. 기운은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이 법칙인지라 타고난 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맞이하게 되는 운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기운이라면 분명 몸에도 좋아서 건강하고 뜻하는 바도 잘됩니다. 명략에서도 초년에 좋은 대운이 오는 것보다는 만년으로 갈수록 좋은 대운이 오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데요. 시주로 보는 만년은과 대운에서 보는 만년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주에 어느 십신이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만년은 좌우됩니다. 먼저 시주에 비겁이 위치해 있을 때입니다. 시주에 비겁이 있으면 지도력이 강하고 풍류기질이 있습니다. 시간이 비견이고 신강하며 타주에 재성이 있으면 군비쟁제에 불리하고요. 반대로 신약이면 만년이 유복합니다. 시간이 비견이면 자기의 상속자가 양자인 경우가 되기도 하지만 사회 환원도 포함합니다. 성격이 화통하고 뒤끝이 없고요. 불만이 있어도 재로나지 않으며 왕성한 활동력을 가졌습니다. 노후에도 직접 활동해야 하며 활동력이 있는 운입니다. 그러면 시주에 겁제가 위치하면 어떨까요? 타인에게 신용을 잃거나 투기심이 강하고 여기에 겁제가 중첩되면 철을 극합니다. 일주일에 양인이 동주하면 처에 사내기 있거나 사별할 수도 있고요. 겁제와 상관과 동주하면 자식이 불량배가 되기 쉬우며 자손에 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주에 식신이 있으면 무병장수하고요. 효자를 두어 다복하며 부귀한 운입니다. 중년에 많은 재물을 벌어 자손에 전해주고 공부를 많이 시켜 사회적으로 출세시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며 신경을 과하게 쓰니 나른하고 머리가 아프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굳세고 강단이 있어서 좀처럼 어떤 일을 두고는 아파도 편히 눕지 못합니다. 시주에 상관이 있으면 자식이 우매하고 인연이 박하며 뇌졸중 위험도 있고요. 시주 상관이 양인과 동주하면 자식이 음용하여 도적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상관이면 남의 종업은 신세이고 여자는 홀로 되기 쉽습니다. 시주 모두 상관이면 자식과 사별하거나 말년에 고생할 수 있습니다. 월지와 시주가 모두 상관이면 귀한 팔자로 봅니다. 시주가 편제이면 중년 이후 재물운이 좋고요. 배짱이 좋아서 부자로 출세합니다. 성실하고 효심이 지극한 며느리가 들어오고 가운이 번성하며 자손에 걱정할 일이 없으므로 편안한 여생을 보냅니다. 대개 초년이나 중년운이 나빠 불행하던 사람이 말년운이 좋아 기쁨으로 여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시주가 정제이면 중년 이후 발전하는 운으로 말년에 출세하여 부기를 누립니다. 시간이 정제이면 성질은 급하나 처복이 좋고 자수성가하며 형충이 없으면 말년이 풍족합니다. 시주가 편관이면 불굴의 기상으로 자식이 귀하긴 하지만 출세한 자식을 두게 됩니다. 말년에 불치병을 앓기도 하는데요. 시간이 편관이면 강직하나 자식이 늦고 세상 보는 눈이 어둡습니다. 시주 모두 편관이면 자식이 애로가 많습니다. 노익장으로 부기하고 가정은 원만하며 며느리가 효심이 지극하여 안락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시주가 정관이면 말년에 발달하며 현명하고 선량한 아들을 둡니다. 또 말년까지 직업을 갖고 명성을 얻기도 합니다. 시지가 걸록이면 자식 걱정이 많습니다. 시주가 편인이면 무식하거나 자식이 늦으며 말년 고생이 많고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신강한 사주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방황하고 고독하며 불운합니다. 신약한 사주는 의외의 횡재수가 있거나 선한 일에 봉사하는 좋은 운입니다. 여자는 자식을 극하고요. 도식되면 자식 덕이 없거나 단명합니다. 늙어서도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요. 자기 노력으로 식구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면 안될 운입니다. 노년에는 기진맥진하여 여생을 보내게 되는데요. 자식과는 떨어져 사는 게 좋습니다. 시주가 정인이면 자식 복이 있고 교묘한 재주와 명예를 소중히 하며 여생을 조용하게 보냅니다. 타주에 정인이 있고 관성이 없으면 예술가로 성공합니다. 사주에 식신이 많으면 단명하거나 복이 적습니다. 다음은 대운을 보는데요. 노후에 드는 겁제대운은 각별히 노후 빈곤과 연결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견은 독립성이고 동업리를 만들며 활동성을 강화하고 건강을 좋게 합니다. 반면에 겁제는 획득력이고 무법의 겁달자이며 다재다능 등의 작용을 하지만 가장 부정적인 면은 재물의 분탈이 되겠지요. 재물의 분탈이란 비견은 합법적인 자의적인 분탈이라면 겁제는 법이 뭔 필요 있냐는 식의 무법 겁탈로 타의적인 분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겁제가 말년인 노년에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겁제라는 놈은 약탈의 배신자입니다. 한 번씩 집에 들어와서 약탈해가는 인자이기 때문에 말년에 자식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즉, 말년에 겁제가 들면 자식이나 타의에 의해서 모아둔 재물이 약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후 빈곤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주는 50대 후반으로 노년에 접어든 여명입니다. 정편관 혼잡사주인이 남편복이 불리한데요. 배우자 자리인 일지에 애인이 있는 형상입니다. 갑기합으로 정관이 날아가니 30대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고 식당을 운영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신축년인 올해는 축술미 사명을 이루게 되는데요. 일도 안풀리고 건강도 보살필 겸 하던 일을 쉬고 있는 중입니다. 시지가 겁제라서 자식궁에서 돈을 쓰는 형국이네요. 나이 먹도록 조금씩 모아둔 돈을 자식이 다 쓰는가 봅니다. 20, 30대 재운과 용신이 들어와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4, 5, 60대가 절묘 사로 흐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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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